중국에 갈 때마다 정말 많은 기운들을 벗고 돌아오거든요. 사실 저희에게 중국은 굉장히 친숙한 나라이기도 하고 갈 때마다 너무 뜨거운 사람을 주셔서 정말 편안하고 정말 뜨거운 그런 나라인데 너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국에 대신 많은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분들께 보답하는 기회가 될까 하다가 이렇게 딱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감사한 말씀이 들려서 저희가 너무너무 흔쾌히 그러면은 저희가 해도 될까요? 굉장히 흔쾌히 소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항상 특허 사랑을 받는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항상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외국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어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사실 저희도 지금 중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저희 한국어를, 자국어를 공부해주신 만큼 저희도 중국어를 더 열심히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